그리고 저번에 가난 타령이 조금 미진화돼요. 가난 타령을 조금 다듬고 화초장을 다듬겠어요.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우리가 이건 배워서 연장선생이니까 여기는 아니리를 다하고 갑니다.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시작 박씨 하나를 뚝 떨어뜨려 놓으니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부 영감, 아 그래 싸라게 하면 안돼.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부 영감, 제비가 연씨를 물고 왔소. 흥보가 보더니 그게 연씨가 아니라 박씨로세. 양주 은은 허고 동편 점화 끝에다가 걸음 놓고 심었더니 수십일 만에 박세통이 열렸겄다. 8월 추석은 다가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흥보 마누라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가난 다령으로 오는디 가난 다령으로 오는디 음 귀가 밝아. 음 귀가 음을 알아듣는 기억. 왜냐면 내가 아까 열렸겄다 했더니 영감 없이 열렸겄다 하더니 가난 다령으로 오는데 똑같이 해. 여기서 들어보니까 음 귀가 음 귀가 밝아요. 이 아니리도 그렇게 그 음조를 맞춰서 해야지 그냥 연극할 때 대사톤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막 하고 싶은 대로 변사톤으로 하는 것도 아니어요. 그래서 이 아니리 저기 쪼가 있어서 그대로 해 줘야지 맘대로 막 막 막 가랑내 갖고 오는 것이 또 아니거든요 이것이. 기분대로이. 그것을 유념해 주셔요. 가난야카 가난야 mı 생각하고 가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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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윤호 간아니야 원순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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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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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돼요 간아니 마구 들어져서 이가 거기에 묻히면 안 돼요 간아니야 간아니야 그러죠 포기라 허는 것은 포기라 허는 것은 그러죠 오이 헌별은 잘 타는 곳 오이 헌별은 잘 타는 곳 북두칠성님이 북두칠성님이 복마련 억을 하셨던가 복마련 억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삼신제왕님이 복마련이 집자리에 떨어질저고 집자리에 떨어질저고 집자리에 떨어질저고 병과 수볼 병과 수볼 점지허느냐 점지허느냐 웃을전의 팔자루다 웃을전의 팔자루다 인연우신세는 오이허여 인연우신세는 오이허여 이지경이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웬일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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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퍽퍽하고 어리고 앉아서 퍽퍽어리고 앉아서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운다 설리 운다 설리 운다 그러지 그러지 오늘은 좀 원하는 사운드가 나네 가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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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가나니야 꽃순연호 가나니야 원순연호 아냐 년이 죽으면 안돼 원순연호 년이 죽으면 안돼요 년호 시작 원순연호 가나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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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라 허는 것은 그의 헌별은 잘 타는 고 잘 타는 고 보기라 허는 것은 오이 헌별은 잘 타는 고 그렇죠 오이 오이 헌별은 오이 헌별은 시작 오이 헌별은 잘 타는 고 그렇죠 북두 칠성 님이 북두 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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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님이 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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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님이 제왕님이 집자리에 떨어오고 질조고 집자리에 떨어오고 질조고 떨어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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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조고 떨어오고 질조고 명과 수볼 명과 수볼 첨지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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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전의 발자로다 이 년의 신세는 너의 호요 이 년의 신세를 너의 호요 너의 호요 이 이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이지경이 웬일이란 왠일이란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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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벅허거리고 퍼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퍼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 설리 퍼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퍼벅허거리고 앉아서 설리운다 그러지요 그러지요 같이 붙여서 시작 가난이야 가난이야 원숭여도 가난이야 고기라 허는 것은 허위허벅은 잘 타는 곳 북두어 칠성님이 풍발현을 하셨던가 삼신제왕님이 집자리에 따라가고 며칠적은 영영과 숭고 가오를 첨디 버르냐 목설전의 발자로다 이경신세는 너희 권리요 이시경이 웬일이란 말이냐 버버리고 앉아서 설립군단 그러면 이제 화초장이 놀보란 놈이 욕하지 말고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놀보가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곡하는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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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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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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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랑을 건너뛰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조카하 다 ReTs 이시다 아쟐네가 잊었다 아차 내가 잊었다 초장 초장 아니다 초장 초장 아니다 박장 천장 아니다 당장 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고초장 된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송장 구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 소동 보르겠다 이놈이 거꾸로 부치면 소동 보르겠다 장화 초 장화 초 조장화 조장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까봐요 가서 내가 못 살겠다 까봐요 가서 내가 못 살겠다 아이고 이것 무엇이냐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냐 저 집으로 들어가면 저 집으로 들어가면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집안이라고 가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걸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돌이 골치 영접하는 게 돌이 골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좌이 부동이 웬일인 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봄 마누라 나온다 돌봄 마누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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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영감 오신 줄 내가 몰랐어 들어갑시다 들어가 들어갑시다 들어가 여기에는 합을 치고 덩을 치고 층크담박에 나오는 출연하는 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째 박에서 출연하는 그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뒤로 갑시다 들어갑시다 들어가 에라요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돌봄 마누라 에라 에라 이 사람 놀보도 다 그렇게 둘째 박에서 나오죠 들어갑시다 들어가 거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치고 나오는 그거를 잘 지켜주셔요 그러면 같이 해봅시다 돌봄 마누라 시작 돌봄 마누라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며 잊어버릴까봐 왜고 가는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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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하나 둘 셋 또랑을 건너뛰다 아짜 내가 잊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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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 된장 아니다 속장 된장 부들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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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무엇이냐 저의 집으로 들어가면 겨무소 마누라 친발 어른이 어디 하다가 친발 이라고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자 이 부동이 웬일 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놀보마 누라 나온다 영감오신 줄래 몰랐소 영감오신 줄래가 몰랐소 들어갑시다 어디가 맘에 안드는 데가 있는가 영접하는게 거기가 이상이요 우르르르르 우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영접하는게 시작 영접하는게 돌이 옳지 자 이 부동이 웬일 인거나 자 이 부동이 웬일 인거나 에라 이 사람 없을 사람 이렇게 가면 돼요 그치 자 공수 수고 많으셨대용 놀보마 누라가 방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아니요 방으로 들어가는거 아니요 들어간거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거에요 집 밖에서 마누라고 막 불렀으니까 그 저기 뭐야 저기 집 밖으로 집안이라고 집안이라고 들어오면 그래도 방으로 들어갔겄지 들어가죠 당연히 무거운거 들고 어디로 가겄어 그때가 몇시쯤에 몇시경에 들어갔을까 하하하하 어디에 희망 어디에 새참 먹을때쯤 들어갔을까 하하하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